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조선의 대외관계 짧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대외관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대 교린입니다 4대는 명나라고 사길교 이윤니는 여진과 일본에게 우리랑 친구처럼 지내자는 거죠 일단 명나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고명과 금인 그리고 조공회사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명과 조선은 4대하고 책봉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조선의 왕이 즉위하면 임명장 고명을 내려보내고 고명의 명나라 황제 도장 금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공은 우리가 이제 조공 아시죠? 명나라에게 보내면 오히려 명나라가 조선의 담내로 보내는 회사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공과 회사 관계는 우리 조선이 경제적으로 신리를 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회사량이 조선의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조공 사절단을 너무 많이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너무 많이 온다 1년에 4번만 오거라 정월 초하루 황제 생일 황태자 생일 동제만 오거라 조선이 막 슬퍼하다가 오! 옹주가 태어나셨네요 하고 부정기 사절단 올라가고 그렇습니다만 명나라들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되니까 그냥 제 이야기 한번 듣고 끝내시고 태조 때는 명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책봉을 받지 못했고요 이성계가 명나라에서 이성계를 권지 고려 국사 조선의 왕인데 권지 고려 국사 막 이렇게 불렀고 이성계가 이인님 집안이다 하고 이성계 가계도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종계 변부 사건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뭔만 알면 되냐면 여러분 공부한 바가 있잖아요 정도전이 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 표정 문제 때문에 정도전이 여동정보를 준비했던 게 태조 이성계 때이니 아 이성계 때는 명과 사이가 좋지 않았구나 그런데 태종이 그 정도전 제거하고 왕이 되면서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명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대신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영은문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이 오면 조선의 왕이 직접 영문까지 나가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합니다 영은문 사대를 상징하는 문이죠 은혜로운 자를 환영하는 문 나중에 저 뒤쪽 근현대사 가서 영은문을 허물고 서재필이 독립문을 만들었다 독립 옆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뭐 모화관 화 중국을 사모하는 관 술잔치 베풀어주는 곳입니다 태평관 잠을 재우는 곳입니다 그냥 명나라 이렇게 끝내고요 여진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됩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여진과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걸 캐치하시면 돼요 일단 여진에 대한 강경책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정치사에서 세종의 외교정책은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공부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이 최윤덕을 보내서 압록강 쪽에 사군을 개척했고 김종서를 보내서 두만강 쪽에 육진을 개척합니다 그 땅에 우리 조선인들이 살아야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남지방의 주민들을 이사시키는 이사사자 사민정책 실시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올라갈까요?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토직 없는 소장농을 땅 줄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자유민로 만들어줄게 과거 떨어진 사람 관직 줄게 막 이런 식으로 올려보내죠 노비 자유민 만들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 여진족의 기순을 장려하기도 하고 여진족의 추장에게 관직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토창민을 관리로 만든다 토관제도이기도 합니다 사민정책, 토관제도, 기순장려 그리고 여진족과 무역하자고 무역소도 그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육진지역에 그래서 무역소 그러면 여진과 관련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의 대외관계는 일본과의 대외관계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세종 1년의 스시마섬 정벌 실은 이건 상왕으로 올라가 있었던 태종 이방군의 작품이긴 하지만 세종으로 시험 출제가 됩니다 이종무 장군이 스시마섬을 정벌합니다 고려말에는 창왕 때 박위 장군이 스시마섬을 정벌했죠 그리고 세종은 일본과 교역을 허락하면서 산포를 개항합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지금의 부산과 울산과 진해입니다 그리고 개해약조를 체결합니다 세종의 개해약조는 그냥 암기하십시오 개해약조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에게는 안 물어봅니다 세견선, 몇 척, 세사미두, 몇 석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개해약조는 세종이다 물론 이제 세종 때 젊은 신숙주를 일본에 보내고 오키나까지 다녀오게 하면서 일본을 여행하게 했고 이게 이제 성종 때 책으로 쓰여지는 게 해동제국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6세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종과 명종의 시대죠 세종 때 산포를 개항시켜놨는데 중종 때 산포에서 난이 일어나 이걸 산포왜란이라고 합니다 중종 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난리를 일으키니까 여진족이나 일본인들이 난리를 일으킬 때 군사 문제로 시끄럽게 할 때 걔네들을 잘 아는 변방애를 잘 아는 지변사, 변방 알지 지변사 재상이 관장하는 비변사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비변, 변방을 준비한다 비변사 비변사가 임시 군사기구로 처음 만들어진 게 중종 때 산포왜란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어찌저찌해서 이제 막 제포만 열고 여러분이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명종 때 을묘왜변이 또 발발합니다 이건 규모가 컸습니다 임시 군사기구로 만들었던 비변사를 다시 설치하고 을묘왜변을 해결합니다 근데 을묘왜변이 끝나고 나서 야, 비변사 너무 중요한 기구인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유지시켜놓자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됩니다 근데 을묘왜변으로부터 37년간 일본과 조선은 국교가 단절돼 있었고 그리고 1592년에 전쟁이 빵하고 터지니 임진왜란이죠 다시 중종 때 비변사가 임시 군사기구로 만들어졌다가 명종 때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 됐는데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져버렸는데 그 전쟁이 7년간 계속됩니다 원래 비변사는 여진족이나 일본인들이 군사 문제를 시끄럽게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일본이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이 7년간 가다 보니까 그 7년 동안에 비변사에서 장군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정승판서, 대제약까지 다 모여가지고 군사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7년 끝나고 나서도 비변사는 이제는 나라의 최고 정치기구화 돼버리네 의정부가 바보돼버리네 다시 정리할게요 시험에 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중종 때 삼포해란 비변사 임시 군사기구로 처음 설치 명종 때 을묘왜변 비변사 상설기구화 선조 때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는 최고 합좌기구가 됩니다 됐나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선조 때 통신사를 다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기유약조를 체결합니다 일본과 그리고 부산포를 열어주죠 여러분 그럼 세종의 개해약조와 광해군의 기유약조는 암기하십시오 세종은 개해약조 광해군은 기유약조 세견서이나 세사미도 이런 걸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냥 임진왜란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한강으로 갈까 했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시간이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한 1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임진왜란 선후관계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 빼고 이렇게만 한 번 안기해볼래요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부동탄, 옥사한, 따라하십니까? 진평행, 칠직명로 어쩔 수 없죠 우리 시험에 맞는 공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전쟁 시작되자마자 부산성에서 누구요? 정발장군 선지로 나옵니다 선후관계 문제로 동래성에서 누굽니까? 송, 상, 현장군 탕금대에서 누굽니까?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장군 이렇게 패합니다 한양까지 털립니다 누구예요 전부 다? 이순신이죠 근데 억포가 임진왜란의 최초 승리입니다 이순신의 첫 승리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천에서 거북선이 처음 등장합니다 한산도에서 재해권을 장악합니다 옥포, 사천, 한산도, 해전 그리고 바다가 막힌 육지로 나도 이제 일본군이 호남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에게 막힙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황현필 한국사야 유튜브에서는 2차 진주성 전투 가지고 최근에 갈차게 강의했습니다만 지금 임진완이 몇 개죠 조계선생님? 지금 40몇 개?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이 한능검에서는요 평양성 전투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권율장군이 행주성에서 승리합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전쟁이 휴전기간에 접어들게 되고 7천량에서 권율이 패하면서 다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실은 임진완보다 더 끔찍했던 전투가 정유재란이에요 임진완 때는 일본군들이 조선인들을 많이 사륙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많이 죽였죠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조선을 직접 지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조선인들을 좀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조선인 중에 상당수가 일본에게 협력하는 순외자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때는요 죽여서 항복을 받자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조선인들을 많이 사류하고 죽이면 조선 정부가 그만하자 이걸 바라고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7급 시험이나 이런 데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직산 전투인데 지금의 천안금방에서 조명연합군이 한양을 향해 북상하는 일본군을 격퇴시킵니다 그게 직산 전투고 명량은 여러분 진도 울뚤목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333척 중에 133척이 앞으로 달려드니 그 133척을 작살낸 전투고 노량에선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이라고 하지만 옥포 최초 승리, 사천 최초 거북선 등장, 한산도 3도 재권 장학 그리고 정유전화에서 명량에서 12척으로 133척 진도 울뚤목에서 그 다음 노량에서는 이순신 전사 이 순서만 잡으시면 임진왜란 어지간한 선후관계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동탄, 옥산, 진평행, 칠징명로 그리고 이제 항수화 공부하는 과정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임진왜란의 결과, 영향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조선 전기랑 비교해서 조선 후기가 이랬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벌써 공부했지만 정치면에서는요 비변사가 최고 정치기유가 되었고 됐죠 이해하면 되잖아 비변사 공부했잖아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는 최고 합작유유가 되었죠 그 다음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지죠 이 훈련도감도 미리 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까? 이게 뭐 정치면이겠지 여러분 경제면에서 경복궁이 불타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인 양안도 불타고 호족도 불타요 그리고 토지결수도 굉장히 감소해요 그리고 이 임진왜란 중에 외래작물 담배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외래작물이 또 들어오기도 해요 이런 변화들 그 다음 여러분 외교 이야기할 때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외교 쪽에 임진왜란은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 3국이 우리 조선 땅에서 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금 북방의 여진족이 성장합니다 여진족이 성장해서 후금이 건국되었다 이건 정말 시험에 잘 나올 거고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도 약간 국력이 쇠약해진 측면도 있고 일본은 임진왜란 때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이아스 에도마쿠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 뭐 여러분 사회면에서는요 아니 인구 감소했겠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도 또 회의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둬야 되다 보니까 노비들에게 납속 신분을 상승시켜주고요 이름이 비어있는 벼슬첩지 공명첩 이런 걸 팔게 되면서 국가가 신분제가 회의해져요 되지 않았나요? 문화면에서는요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본보다 뭔가 잘났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요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이건 임진왜란의 결과로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나중에 이황과 이 비교할 때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도공들이 많이 끌려갔다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그것과 임진왜란 중에 얼마나 많은 궁궐들이 불탔겠습니까 그래서 경복궁이 불탔고 실은 창독궁도 불탔지만 광해군이 바로 창독궁은 만들어내더라 경복궁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훈날 한참 뒤에 대용군이 만들어낸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때 불국사도 불타고 그랬습니다만 그 정도로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모습들 임진왜란으로 어떤 변화가 왔겠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생각보다 임진왜란의 결과 영향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병장은 왜 그렇게 안 물어보는지 그냥 제 책에 있는 의병장 인물들 한번 여러분이 쭉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에 의병장 영상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반면에 세자 광해군은 분조 조정을 둘러쪼겠다는 말이죠 분조를 이끌고 나름 의병도 모집하고 전투에도 참전하고 세자 자리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가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광해군의 업적은 뭐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 직후에 새롭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전후복구 사업을 합니다 전쟁 중에 궁궐이 다 불탔거든요 그런데 조선의 법궁은 경복궁인데 당시 나라 재정이 힘든 상태에서 경복궁을 차마 다시 만드는 엄두를 못 내고 창덕궁을 광해군이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왕들은 창덕궁에서 생활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좀 어렵게 공부하면 창경궁도 다시 만들고 경희궁도 다시 만든다 뭐 그런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광해군이 창덕궁만 다시 만든다고 해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맞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조선왕주 실록을 보관하는 곳이 사고입니다 그런데 임진왕 중에 이 사고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실록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살아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록을 이제 막 이렇게 다시 복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외적이 침략했을 때 사고에 있는 실록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시간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고를 산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게 5대 사고인데 진짜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웃적 한번 해봅니다 옛날 세종 때 4대 사고는 주요 도시에 있었습니다 서울 춘추관 그 다음에 성주 전주 충주에 있었는데 광해군은 춘추관 한 곳 놔두고 나머지는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마니산 이렇게 막 산으로 막 올려요 그래서 사고를 재정비했다 그 다음 여러분 임진왕 때 궁궐이 불타는 과정에 토지대장 양안이라든지 호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대장 양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양전사업 해야 되겠죠 양전사업에서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어내고 호적을 다시 재작성해내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전쟁 중에 전년병이 상당히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서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의서는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만 광해군 때 완성되었기 때문에 동의보감 편창까지 광해군의 업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이 선지로 많이 기출되고요 그 다음 광해군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바로 대동법 시행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동법 시행은 경제사에서 따로 공부하면서 그때 또 광해군 때 어찌저찌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선해창이라는 관창을 만들고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이 뭐다라는 건 경제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동법도 전후복구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국가재정이 힘들어지니까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사에서는 박랍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했다고 공부할 테니 박랍의 폐단이 뭔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럼 머릿속에 좀 잔상을 남기세요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후복구 사업을 했는데 쿵거리 불탔으니까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을 다시 만들었고 사고도 다시 재정비했고 양전사업도 다시 했고 동의보감도 만들었고 대동법도 시행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광해군이 왕이었을 당시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붕당 세력은 바로 북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인이 의병장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의병장이 많이 배출된 북인은 당연히 함께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전후인 광해군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인은 기본적으로 서인에 대한 강경파라는 거 이것도 어려울까 풍당 목숨은 분명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동인이 정렬이 모반 사건로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북인은 서인에 대한 강경파였죠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이 참기 힘들었던 겁니다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하는데 인조 반정을 했던 두 가지 명분이 뭐야 광해군 너는 폐륜하다 왜요? 광해군이 개축 옥사를 일으켜서 폐모 살재를 했거든 그럼 왜 그랬냐 광해군은 후궁 출신로 세자가 돼가지고 내가 언제 왕이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빠 선조가 살았을 때 늙음하게 40여 살 어린 여인과 새롭게 결혼을 하니 그 여인이 중전마마였단 말이지 훗날에 임목대비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중전마마 젊은 중전이 아이를 낳아버리니 그 아이가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은 그냥 군이야 후궁의 자식이었다고 근데 영창대군 중전마마의 아들이 낳아버리니 주변에서 아니 왕이 아무리 세자가 역할 잘했다고 하더라도 대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긴 적자인데 저기는 서자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조가 갑자기 죽게 되고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뭐 그건 잘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 임목대비를 유폐시킵니다 유폐시킨 게 어디에 가둬놓고 나오지 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폐된 공간이 지금의 덕수궁이니까 여러분 집들보다 몇만 배 더 큰 곳에 유폐된 겁니다 넓은 곳에 그래서 이걸 폐, 뭐 살짤라고 합니다 해제, 이현적과 태계 이양의 문묘제사를 빼자라고 하니까 남인들도 화를 냈는데 북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 어렵죠 조교 선생님 회퇴변척은 회퇴변척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냥 그런데 요즘 한눈검 선지에 뜬금없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해군 북인적군은 조식의 제자입니다 남명조식 그런데 당시 남인은 이황의 제자들이고 서인은 이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황보다는 조식이 낫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북인들 입장에서는 이황과 이황의 스승, 이 언적의 제사를 공자 제사와 함께 문묘에서 지내는 게 기분 나쁜 거지 조식 스승님은 그 문묘제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회제 이현적과 태계 이황, 회퇴변척 그러니까 남인들도 북인 쌩 하고 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는 역시 광해군의 중립외교였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전개했다 나라 이름 기억하십시오 아직 청이 아닙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전개하는데 당시 후금이 명나라를 침략하니까 명나라가 야 조선아 임진년에 우리가 너희를 도왔으니 너희도 우리를 좀 도와라 그래서 광해군이 강옥립이라는 장수를 불러다가 1만 3천여 명의 병력을 주면서 열심히 명을 위해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우리가 도와도 질 것 같으면 눈치껏 항복을 하거라 샤르 전투입니까? 그곳에서 한 번 전투에 1만 3천 병력 중에 9천 병력이 죽습니다 바로 항복을 해버리죠 이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이것 때문에 서인들이 분노해서 인조반정을 일으키면서 광해군은 날아가게 됩니다 광해군의 전후복구 사업과 그 다음에 중립외교 정도 잡아주시면 광해군 업적은 끝 그래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북인정권 몰라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병자호라는 시험 문제 더 많이 기출되는데 선후관계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인조반정을 했어요 그런데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조반정의 공신 중에 2등공신이 됐던 이괄이 내가 왜 2등공신이야? 내가 1등이어야 되는데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괄의 반란 때문에 진짜로 이괄이 한양을 점령하고 왕이 되었던 인조는요 고흥주까지 도망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괄의 난이 간신이 진압이 됐어 이괄은 죽었고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광해군은 중립외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롭게 조선의 왕이 된 인조와 서인들은 대외 정책을 침명배금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과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군대 물고 내려가서 광해군의 복수를 갚자 후금이 침략에 오니 이게 1627년의 정묘호란입니다 다시 후금 침략이 정묘호란인데 이때 정묘호란 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의병장 2명 이름이 시험에 많이 기출됩니다 철산에 용골산성이라는 곳에서 정봉수 의주라는 곳에서 이립 그런데 어차피 막아내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후금이 침략에 올 때도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옛날 몽고가 침략에 왔을 때 강화도로 피난 가듯이 그리고 후금과 조선 사이에 형제관계를 체결하고 전쟁을 중단합니다 누가 형이야? 후금이 형이야? 자 그런데 이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청나라가 갑자기 형제관계를 뛰어넘어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전라 짜증나지? 그런데 뭐가 짜증나? 명란은 어차피 임금 나라 대접하고 군신관계 이해를 지키고 있었잖아 명이나 청이나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어디를 향해서라도 사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쪽팔린 거지 그래서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니 청관은 싸워야 된다 화의를 할 수 없다 척화 주전 논자들이 나옵니다 김상은 같은 인물도 있고요 윤집이나 정옹 같은 인물은 명은 우리에게 있어 부모의 나라다 나라가 빼앗길 전적 명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체명길 같은 경우는 아니 그렇다고 저 청나라와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잠시 고개 숙였다가 훗날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치욕을 대갑자 이게 주화론자죠 그런데 주전 논자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청나라가 침략합니다 이게 1636년에 병자호란입니다 여러분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인조도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그걸 알고 미리 강화도로 건너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혔고 남한산성에서 45일간 저항하다가 끝내 항복했던 게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삼괴구고드래라고 해가지고요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여진족처럼 맹종의 의식 땅의 머리를 세 번씩 찍었죠 처절한 맹종의 의식을 행하고 청나라는 물러갑니다 이제 군신관계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소연세자와 봉림대군 그리고 김상헌 또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청나라 오랑키 황제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청나라에서 죽었던 사막사 윤집 홍익한 오달재 이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자호란 이야기 보시면 강화도에서 순절했던 김상룡 이야기도 기출이 됐고 광교산 전투 말도 안 되는 내용도 기출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기출은 설령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속으로 이게 병자호란이 아니구나라고 캐치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하니까 그냥 정묘호란 때는 정봉수 1위 후금이 침략했던 게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청이 침략했는데 남한산성에서 저항했고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대신 청이 침략하기 직전에 청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 당시 조정에서는 주화론자와 주전론자의 대립이 있었다 싸움을 주장하는 주전론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병자호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한테 이런 치욕을 당했으면서 인조는 그 치욕을 십자고 북벌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제가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소연세자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이쪽 파트가 과학의원부터 하면은요 한 100분 나옵니다 100분 지금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조선후기 영상을 촬영해 나갈 때 더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소연세자가 심야에서 그 고생하고 돌아온 지 8개월 만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소연세자 동생이 봉림대군이야 봉림대군이 효종입니다 효종이 바로 북벌을 준비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어영청에서 누구랑 손잡고 송시열, 송중길, 이완 등과 손잡고 효종이 북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북벌이 코미디예요 당시 청나라는 인구가 1억에서 2억을 넘어서고 3억까지 가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는 임진희란 병자호란 이후에 인구가 천만에서 오히려 500, 600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어떻게 청을 공격한단 말입니까? 북벌 북벌하고 있다가 청나라가 러시아랑 전쟁하거든요 국경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조총부대 파견했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총부대를 파견했던 게 나선 정벌이죠 북벌과 나선 정벌은 서로 완전히 대치되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왜?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낼 때 중립외교했다고 몰아내놓고 인조는 그 오랑키 나라에게 머가리를 땅바닥에 9번 찍어가면서 항복을 했고 그 아들 효종은 청나라가 군대 보내달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청나라를 위해서 군대까지 파견했던 게 바로 효종 그게 나선 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종 북벌 나선 정벌까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쪽 파트 시험에 은근히 많이 기출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